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1년 3월 학평 나형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x에 대한 방정식 cosx와 2n-1, 5분의 1x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σ1부터 24까지 an 더하기 1 곱하기 an 더하기 3분의 500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 이건 cos이라는 그래프와 1차함수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라는 거죠. cos과 1차함수를 직접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구하려면 왼쪽에 cosx 그래프를 그리고요, 오른쪽에 1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우린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나나서 우리는 cos과 이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 cos 그래프를 그려보면 양의 실근인 거니까 오른쪽만 좀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cos을 그려봅시다. cos, cos, cos. 자, 그러면 여기가 주기가 지금 얼마예요? 2π니까 2π, 여기가 4π, 여기가 6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2n-1의 그래프를 그려서 an을 곧바로 구해줘도 되고요. 또는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그 규칙을 통해서 an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1부터 좀 집어넣어서 하나하나씩 구해서 그 규칙을 찾는 게 훨씬 더 상관이 되면 좋다고 봐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할 거냐면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n에다가 첫 번째 1을 집어넣어봐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5분의 1x와 cos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5분의 1x를 그리는 것은 당연히 얘는 어디를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면서 쭉 그리면 되는데 이 쭉 그릴 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cos의 최대 최소라는 점을 찍어놓고 문제를 그려줘야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cos의 최대가 1인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얼마예요. pi가 되겠네요. 즉, 이 직선은 당연히 pi, 1을 지나친다. 따라서 여기 pi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pi가 여기 있고요. pi, 1은 여기 있으니까 아, 이 점을 연결해서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a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몇 개만 되겠다? 딱 하나만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a1은 하나라는 걸 구했고요. 자, 두 번째 n에다가 2 대입해 볼게요. 그럼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3, pi 분의 1x가 되겠죠. 얘랑 cosx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를 그린다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면서 그에 당하는 최대값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점을 찾아보며 그 점은 3pi, 1을 지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3pi는 어디라고요? 여기에 딱 중앙값이 3pi니까 3pi, 1은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연결하는 점의 개수를 세봤더니 어? 몇 개다?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겠다라는 거죠. 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눈치 채셨나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n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며 여기가 5pi 분의 1x가 되면서 우리에 당하는 그 점이라는 것은 5pi, 1이 되면서 결국은 이 점을 연결하는 점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아까보다 딱 몇 개가 더 늘어나겠다? 두 개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a3는 그냥 5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 보여요. 일반항 보이죠? 1, 3, 5, 그 홀수들의 일반항이니까 아, a는 2n-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시그마 하면 끝나겠네요. 시그마 합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2n-1을 대입해요. 더하기 1이니까 여기 2n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3을 더해요. 그러면 2n 더하기 2가 되겠죠. 여기가 500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이거 뭐 하시면 돼요? 어, 부분문수를 이용해서 시그마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시그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문수 할게요. n은 1부터 24까지 두 개를 빼주면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500에 부문수 a분의 1-b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1부터 집어넣으면 250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4분의 1 2를 대입하면 4분의 1-6분의 1 아, 어떡해요. 곧바로 바로바로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24만 집어넣으면 여기가 48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이 돼서 결국에는 이게 쭉쭉쭉 사라지니까 얘 지워지고 얘 지워져서 맨 앞에 항과 맨 뒤에 항만 남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됐죠? 자, 계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만나면 125가 되겠고 얘랑 얘가 만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네요. 결국엔 계산하면 얼마다? 아, 120이구나. 이렇게 답은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결국엔 뭐예요? 코사인과 1차함수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고 그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지만 이게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리는 연습도 하고요. 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원래 나와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그 점을 찍어가면서 이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만족한다 얼마? 12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Sand something выш 윗 썅 땡 네 이건 겍뚱 Crist Aim deriv 틈 announcement 달 奇 Pit